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교가 이재명 검찰 출석에 맞춰서 서초동 집결을 호소합니다. 참 이분들은 참 이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정치판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새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으쌰으쌰해서 사람들이 모여가 박수치고 고함치면 좀 도움이 될 거다. 검찰 수사관들이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는데 검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담당하는 그런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미 루비콘강을 걷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러분. 참 민주의 민주라는 용어가 너무나 오염돼 버린 거죠.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항상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사. 좌파들이 항상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는 없애고 그게 좌익들이 여러분 아주 특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감방에 집어넣고 박 대통령하고 이런 같이 일했던 국정원장도 다 뭡니까. 집어넣고 거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걸 막아야 될 건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28일 토요일 8시 30분부터 이재명 당대표 나오실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우리 다 모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권력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집어넣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먼저 집어넣겠죠. 그 다음 누구를 집어넣겠습니까. 부인을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 주특기니까.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에 취하면 안 됩니다. 권력의 꿀단지에 대가리를 쳐박고 권력 좋아 권력 좋아 띵호와 띵호와 권력 좋아 권력 좋아 띵호와 띵호와 그럼 나중에 뭡니까. 단두대에 쓰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뭘 갖고 있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 유통 공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외쳐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지만 그들도 고초를 당할 거고 국민들은 거의 뭐죠. 배랑 끝에 여러분들 내몰리겠죠. 너무 이런 이야기 자주 하기 때문에 오늘 K배님께서 거만해지지 말라 1월 0척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벌써 여러분들 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28일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다 흘러가버리는 거죠. 집권하고 있는 5년이나 세월이 금세 가버리는 겁니다. 집권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또 칼을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인으로서뿐만 아니고 생활인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기회라는 것이 널리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해 가지고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야구에 1사 만루 때 점수 못 내면 위기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출두를 하는데 진중근 씨 이야기가 100% 미래를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까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보죠. 진중근 광운대 교수가 대장동 개발비례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말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당신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진중근 교수의 판단은 진 교수가 이해할 때는 대장동 개발비례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여러분들 증거 확보라든지 입증에 대한 부분이 사실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감옥에 가봐라. 죄가 있어서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정치인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내 죄이소라고 끌려간 사람이 있었냐. 이렇게 여러분들 진중근 교수가 이렇게 말빨이 셉니다. 말이 막갈스럽게 하는 거죠. 곽상도도 뇌물 50억을 받아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말을 왜 믿냐. 증거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뭡니까. 최종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의 당대표를 부를 정도가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안 불러도 되지만 그냥 통과 의뢰로 부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최종 통보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뭔가 이재명 당대표를 불러가지고 무슨 정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그 진술 조서에는 꿈이겠죠. 수사관이 물으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남기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목숨을 걸 경우 당 전체가 수령으로 끌려 들어간다. 지금 민주당의 일부 위원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고 당보다는 내 공천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강성 당원들에게 호소하면 공천을 받고 심지어 초순위 최고위원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 그러는 것이다. 이 초순위 아마 내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선당 후사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참 민주당이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도 옛날에는 민주당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문재인 씨가 권력을 치고 5.86 운동권들이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난다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 당 걱정을 나보다도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말을 잘한다. 말빨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당연히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당에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면 하고 뭡니까 그냥 당직이 없는 상태에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에 임하겠죠. 이렇게 7.2의 마지막까지 당 대표직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방패마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보니까 당헌당규 80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나 당헌이 만들었으면 지켜야 된다. 당헌당규는 검찰의 기소를 받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당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의 외의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빼앗은 것은 진중근 씨가 그래도 팬들이 많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당신 정치 생명 끝이다. 당신 이제 부활 못한다. 그동안 운이 좋았다. 권순일이도 도와주고 대법관도 도와주고 다들 도와주지 않았냐. 송영길이가 그 여러분들 탄탄한 지역구를 왜 여러분들 이재명이 함께 그냥 넘겨줬겠습니까 난 아무래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 몇 번 정도 더 해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송영길 씨가 나왔던 뭐 어디입니까 그 인천 어디죠 계양을입니까 그런 자리를 뭐 왜 물려줬겠습니까 그냥 맨입으로 물려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레지나님 말씀을 딱 빼앗아프겠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부류들인데 당을 저버리는 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상록수님께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옳고 그런 일에 대한 판단도 전혀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까 녹색 장원님은 갈수록 정치인들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한 이유가 선거 사기로 사기꾼들이 당선되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먼 원인을 찾으면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민 보기를 먼저 아주 우섭게 보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이 다 무너지고 범죄가 발생했는데 다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올 줄 알았는지 이런 사회의 마지막 모습이 저는 어떨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범죄가 일어났는데 범죄를 온 세상에 다 까발겠는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모른다고 나는 안 봤다고 나는 들은 바 없다고 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제가 젊은 날에도 이런 운동권을 안 했는데 이 나이에 이제 운동권처럼 살아야 되니 참 그것도 한심한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학 때도 내가 운동권을 그냥 마다했는데 지금 내가 운동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정리 작업에 지금 일환으로 하는 것이 도둑놈들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단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매듭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허지부지하게 마치지 않고 그걸 딱 매듭을 지어가지고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모셔 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해 왔는데 매듭을 짓는 일환으로 이렇게 도둑놈들을 지금 쓰는 겁니다 도둑놈들의 시리즈를 대학을 다닐 때도 이러면 들 독재, 군부 독재 하에서도 보죠 운동권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한 목숨을 바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운동권처럼 사니까 기가 찬 거죠 광화문 집회가 한참 여러분들 피크가 될 때 집사람하고 여러분들 자주 광화문을 나갔는데 기가 찬 겁니다 왜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고 그렇게 했거든 대학을 다닐 때 다시 내가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특정 정치실에 맞서가지고 싸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인생이란 것이 참 예상하기가 힘들고 앞니를 내다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방송도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다른 생활일보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하고 생각이나 전망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